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뭐하냐구요? 네 요즘 살이 쪄가지고 지금 조깅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땀이 많이 안나가지고 뛰면서 또 걸으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연장 쉬는 날이 많이 있었잖아요 월대체유무가 두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운동한지는 며칠 안됐어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희가 또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밥먹고 또 앉아있고 밥먹고 앉아있으니까 뱃살이 며칠 장난 아닙니다 예 올해 41살인데 살이 그냥 아주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좀 자기관리 하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보험 쪽으로 저한테 많은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구요 지금 뭐 금속보험 진행된 지 2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 보호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 이 사람 믿고 맡겨주시구요 누가 보면 뭐 선거 나가는지 알겠네요 어 일단 저는 전례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운동을 하는데 어 너무 좋아요 뭐 사람들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같이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항상 많이 보이는데요 아 이제 일도 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채널 다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 몸관리도 제가 건강해야 또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가입하신 많은 분들 또 제가 관리 해드리잖아요 그니까 제가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뭐 몸관리 최선의 컨디션을 찾을 테니까 예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절 믿고 맡겨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구요 여기는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날씨가 정말 좋고 한번 뷰 한번 봐 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서 중단척 여기서 지금 이쪽은 거의 다 지식상황센터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양파라곤 뭐 키즈몬인가 여기 앞에 들어서 오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게 제가 뭐 동인미라벨이라고 저기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구요 옆에 더샵 있고 그래서 여기 날씨도 참 좋고 정말 많은 분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올라가고 있구요 너무 덥네요 네 아 너무 덥지만 뭐 기분 좋구요 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네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건강관리 잘 챙기시구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몸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가정 저처럼 자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예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구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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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